안녕하십니까 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9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이다. 오늘 열렸던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이 재판부를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네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재판장은 송인권 판사입니다. 오늘 이 열린 공판에서 정말 검찰과 재판부가 아주 감정 섞인 아주 고성까지 오가면서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광경을 연출을 했습니다. 검찰의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2월 10일 정경심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 정경심 씨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이 범죄 사실은 하나인데 법원은 이 사건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 검찰은 디테일에서의 어떤 변경은 있지만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 변경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표창장 같은 표창장이고 위조사실 위조 방법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위조했다라는 그 범죄의 사실은 동일한데 이것을 글쎄요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하는지 저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변호인 측이 먼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재판장이 나서서 조서 열람이나 복사가 계속 늦어지게 되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도 검토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더욱더 검찰이 반발하고 또 재판부의 어떤 중립성을 의심하는 이런 단초를 또 제공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열렸던 재판 정말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이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이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정말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서 검찰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보였던 어떤 재판부의 중립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측으로부터 어떤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판부 입장에서 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 중립에 대해서 되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부는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공판 조서 기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당시 검찰은 이의 제기를 했죠. 그런데 공판 조서에는 이 재판부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내용을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이 이의 제기한 내용이 공판 조서에서 누락되었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지적 자체는 맞는 문제제기니까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수정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마디 또 더 붙입니다. 재판부가 조서의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할 수는 없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 검사가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한해서 법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본격 싸움이 또 시작이 됩니다. 검찰은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그 의견서를 진술할 발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전에 공판 진행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겠다라고 말을 했고 공판 조서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자리에 앉으라라고 이렇게 제지를 합니다. 자 그러자 3명의 검사가 자리에서 번갈아 일어나서 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부에는 정말 검찰이 단단히 벼르고 출석한 것 같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장까지 출석을 했고 다 부장검사가 다 여기 재판에 나섰습니다. 자 고형곤 부장판사 계속 앉으라고 제지를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러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또 일어섭니다.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는 또 말을 끊으면서 기각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검찰 또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의 이의제기인지 듣지도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재판부는 또 앉으라라고 이렇게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것을 끊어내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검찰의 반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 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지금 전대 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자 검찰 왜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느냐. 내용도 안 듣고 기각했다고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재판부 당연히 듣지 않겠다라고 또 말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의제기한 검사에게 검사님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듯 묻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또 누구 누구 검사입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앉으세요 이렇게 또 제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날 검찰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두고도 또 변호인 측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은 변호인단이 정경심 씨에 대한 보석을 노리고 사건 기록을 일부러 천천히 복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그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했을 때 재판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록 복사가 이번 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석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 제기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량이 방대하고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뒤 그걸 다시 검사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검찰이 사건 당사자의 묵비권 행사를 증거인멸이나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구실로 수사 기록을 늦게 준 것이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갈등 계속 이렇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경심 측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 모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30년간 재판을 해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고형곤 부장검사 이렇게 반박합니다. 지금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라고 또 맞받아줬습니다. 어쨌든 오늘 벌어진 이런 일을 보고 있으면 이 검찰의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미문의 재판이다라는 표현이 양측에서부터 나왔는데 사실 이 조국 사태가 진행되면서 전대미문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사실 검찰이 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불신을 가지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기각할 때 명재권 판사 정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했죠. 뿐만 아니라 조국 그리고 정경심 씨에 대한 계좌라든가 휴대폰 압수수색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국 그리고 정경심 씨에 대한 모든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부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편파성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는 계속 잇따를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은 지난번 공소장 변경 불허 방침에 따라서 첫 번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뜻밖에도 공소장을 변경해서 추가 기소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에서 지금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지금 두 갈래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송재권 판사가 진행하는 이 표창장 위조 사건은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진 일시 그리고 범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입증 당연히 못하겠죠. 왜냐하면 범행 일시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고 그리고 표창장 위조 방법도 어떤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기존 표창장을 복사해서 캡 카피해서 갖다 붙이는 이런 위조 방식이었으니까 사실상 지금 첫 번째 기소된 이 사건에서의 범죄 사실은 무죄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지금 검찰은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죄 나와서 2심에 가서 항소라는 방식을 통해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